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켈리체 부동산 그룹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윈저 블러프스 단지의 총 43각으로 럭셔리 액티브 어덜트 게이트 커뮤니티입니다.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단지 내에 거주할 수 없으며 임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지는 조지아주 커밍에 위치해 있으며 커밍은 애틀랜타에서 북동쪽으로 4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00번 고속도로에 인접한 이 도시는 다양한 쇼핑과 레스토랑이 모여있는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더 컬렉션 에포사이스, 헬시온 등과 같은 곳은 유명 브랜드의 매장과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모여있어 쇼핑과 식사를 즐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또한 도시 자체에서도 많은 문화적 이벤트와 축제를 열어 주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헬시온 6.8마일, 더 컬렉션 3.8마일, 잔스크릭 H마트 5.8마일, 둘루스 H마트 13마일, 노스사이드 병원 5.8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주택 부지는 약 0.3에이커이며 대부분의 주택은 2대나 3대분의 차고로 구성되어 있고 옵션으로 골프카트 차고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플로어 플랜은 총 3가지이며 모두 방 4개, 욕실 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모델홈은 가장 인기 있는 캔브리지 플랜입니다. 집에 들어서면 현관문 앞쪽으로 별도의 침실이 위치해 있으며 공유 욕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손님 방이나 사무실로 쓰시기에 좋습니다. 주방에는 커다란 쿼츠 카운터탑 아일랜드가 있어 충분한 조리 공간을 제공합니다. 42인치 캐비넷과 워크인 팬트리로 많은 수납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넓은 주방이 인상적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거실에서는 온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휴식을 즐기고 여유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마블로 둘러싸인 42인치 파이어 플레이스가 있어 더욱 고급스럽습니다. 주방 옆으로는 다이닝 룸이 가까이에 있고 오픈 컨셉 플랜으로 거실로도 트여 있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2층에는 넓은 로프트 공간과 네번째 침실이 있으며 풀패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로프트 공간은 미디어룸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여 여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에틱 공간은 창고로 쓰시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낫은 총 7개이며 9월에서 11월 사이에 완공 예정입니다. 럭셔리한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도시를 좋아하는 분들 골프코스와 호수, 자연을 즐기시고 싶은 분들 자연에 둘러싸여 평화롭고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는 이 럭셔리 단지에 초대합니다. 이외에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켈리체 부동산 그룹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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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